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. 이 개발선인장의 개체수 증가하는 방법에 이렇게 꽃이 피곤한 다음에 걔네들 잎들을 이렇게 살짝 돌리면 이렇게 상처 안나고 돌려서 이렇게 하면 상처 안나고 이렇게 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얘를 잠시 준비할게요 포트에 상처를 넣어서요 잠시 중단 할게요 제 영상을 다 뒤져봐도 전에 한 기록이 없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키우기 시작한 것은 지금 교통사고 난지 3년이 다 돼가는데 교통사고 났고 나서 살아남고 나서 하나씩 둘씩 그러니까 처음에는 음 저에게 장미를 선물하느라고 장미를 거실에서 키워보니까 잘 안되서 옥상 정원으로 옮겨서 키웠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선인장도 키웠고 개발선인장을 꽃이 피고 난 다음에 꽃이 지고 난 다음에 걔를 이렇게 돌려서 뺐어요 근데 어떤 것들은 뿌리가 나 있고 이렇게 말려서 보면 여기 뿌리 나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심었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 기억이 안나는 건 여기다 물을 뿌려 놓고 심었는지 이렇게 심고 물을 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얘도 없고 이 지금 얘는 뿌리가 살짝 보이죠 음 얘는 구멍을 뚫었는지 그것도 기억이 안나고 음 지금 모체는 두 개는 오히려 말라 버려 가지고 좀 없어졌는데요 이렇게 옮겨 심었던 애들은 잘 자라 가지고 엄청 크게 잘 자랐어요 북향 사무실에서도 지금 잘 자라고 있거든요 꽃도 피고 재밌죠 뭐 그때 참 안타까운 거는 영상이 찍은 거 같은데 이게 보면 다 말라 버렸거든요 여기도 근데 여기다 이렇게 심어요 이렇게 여기는 뿌리가 지금 보이시나요 뿌리가 두 개 있죠 음 이렇게 심고 얘는 뿌리가 없는데 위에 부분 아 얘는 뭐 위에 부분도 없네 하나 화분이 더 필요하네요 그래서 여러 개가 되셨나 봐요 전에는 일단 가지가 어 4개 였고 지금은 두 개가 말라 버려 죽어서 뽑아 버렸고요 초록 별로 같기 때문에 갖고 있어봐야 죽은 거 갖고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뽑아 버렸고요 어 또 하나 포트를 준비해서 또 심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음 일단 이번에는 포트의 상토에 이렇게 원예상토 국가에서 관련되요 그리고 여기가 비료 성분이 한 3개월에서 6개월인가 간다 거든요 근데 요거에 요런 상태로 키운 거에서 자라나 가지고 꽃이 핀 겁니다 그 사무실에서 찍었던 거 보여드린 거는 음 어 개들도 이제는 분갈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예상토로만 아이들이 지금 근 2년간 2년이 넘도록 큰 거죠 그러니까 영상이 없었나 보네요 2년 전에 산 거 같은데 나머지도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물을 살짝 그 샤워 약한 수압으로 샤워기로 이렇게 뿌려 가지고 음 음 그 다음에는 어 여기 있잖아요 이 이거는 아니고요 그 다이소 였나 그 코스트코인가 그 샀던 거 뚜껑 있는 거 있어요 거기다가 어 얘는 말라 버릴까봐 물을 좀 여기다 이렇게 조금 이 한 1,2cm 정도의 물을 이렇게 담고 그 다음에 개를 덮어 놓고 갈 겁니다 왜냐면 제가 매일매일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서울에 올라가 있게 되거든요 서울 사무실에 그래서 음 또 한참만에 내려오니까 이 아이들이 말라 죽을까봐 음 어쩌면 음 습도 유지 같은 거죠 예 그리고 아 집에는 사실 통풍은 문을 다 닫아 놓고 가기 때문에 어 통풍은 안되고 있어요 그래도 잘 자라요 저희 지금 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 하초에 노예가 된다고 그만 사라 그러는데 사실 지금 겨울이라서 조금 주춤하고 있어요 왜냐면 겨울에 하나 샀었거든요 호접란을 샀는데 그 난들을 샀더니 난이 이렇게 얼어버렸어요 잎사귀들이 이렇게 오는 도중이나 뭐 관리를 잘 하셨겠지만 그래도 그래서 겨울에는 안 사고요 이제 다시 또 4월이 되면 어 지금 장바구니에 넣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구입할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 그 개발선인장 또는 가재발선인장 어 이걸 키우시면서 또 새끼도 많이 치시고 나눔도 해주시고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